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삼성전자 영상에서 8만원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밑으로 빠진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사셔도 된다 라고 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당연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종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저것 뭐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딱 한 종목을 더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영상은 여러분들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오늘 뭐 좀 어제 조금 뭐 빠진 부분은 있는데 뭐 크게 여러분들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8만원 라인에서 굉장히 잘 잡아놨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까지도 드렸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7만8천원 뭐 7만6천원 뭐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는 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또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나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국인 수급이 좀 별로였어요 굉장히 좀 많이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를 찾자 라고 하면 뭐 당연히 공매도 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원자재를 자 원자재를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 뒤에 수출을 시키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치약할 거다 라는 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뭐 팔아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감 자체가 있다 보니까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반도체랑 정보통신 기술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다시 한번 또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빼게 되면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뭐 수출 국가인데 반도체 수출을 좀 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다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복절에 이재용 특사 얘기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아직 확정이 딱 된 거는 아니에요 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좀 특사를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특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도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수장이 갇혀 있기 때문에 수장이 풀려나면은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딱 매수가 잡아드리는 거 뭐 카카오 매수가 잡아드리는 거 현대차 매수가 잡아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제 대형주까지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챙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좀 더 탄력 있는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착순 이벤트 아마 요번 내일이면은 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50명 선착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좀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로도 반도체 관련주로도 지금 매집을 시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오시는 게 하루라도 1% 라도 뭐 좀 더 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말이니까 월요일부터 뭐 시작일 잡으셔도 상관이 없으신 부분이니까 주말에도 저희는 뭐 다 응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vip 방에서도 뭐 어제 자 어제 수익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 흐름 자체만 좀 잡고 간다 라고 하면은 수익은 좀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다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인증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 리딩에 있어서는 뭐 절대 저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아이고 이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두산중공업도 81%대 수익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두산중공업 81%대 수익이 났는데 자 여기서도 말씀 하시잖아요 자 두산중공업 물량 50% 매도했습니다 반은 좀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간만에 80% 수익 한번 맛봤습니다 이렇게 자 창복기 방송은 물론이고 뭐 유튜브 방송까지 매번 들으면서 이런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강을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뭐 방에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에 대해서 좀 어느정도 좀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좀 같이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신 없다고 그러면은 뭐 저는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한달이 됐건 두달이 됐건 이벤트 진행하실 때 오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뭐 인증 뭐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인증 뭐 이걸 뭐 보여 드리는게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뭐 인증 뭐 꾸준하게 맨날맨날 인증이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피해 풍년 이런것들 뭐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증 자 시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써 드리는데 자 어제꺼 아침장 시작하는 것 부터 보면은 자 무엇을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좀 디테일하게 써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만큼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장도 제대로 못쓰는 사람들한테 뭐 그 말빨에 속아 가지고 가입하면 뭐해요 여러분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뭐 종목공부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1분기 때 실적 괜찮았어요 1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는데 이게 좀 의외적인 부분이 반도체에서 실적이 안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특수였던 모바일 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pc 이런거에 대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에서 지금 또 반도체 플러스 핸드폰 관련 주 매집을 들어간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것 좀 들어오셔서 좀 같이 크게 먹고 좀 좀 스윙 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래도 2분기 때는 좀 정상적으로 반도체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서버 인프라 투자를 밀었던 개발 기업들이 관련 투자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서도 좀 매출적인 창출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3분기에 대해서 좀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8만원에 샀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뭐 1% 에서 뭐 2% 떼기 이런걸로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끌고 가시고 만약에 뭐 지수랑 같이 연동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조종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담없이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솔직히 1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자 망하면은 그때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든 웬만하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꾸준하게 끌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으로 제가 여러번 좀 딱 포인트적으로 4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나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를 좀 오유선 밑에 자 지금 뭐 3만 2천 5백원 밑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 대신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 지금 뭐 하루 사서 뭐 하루만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거 뭐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시간에 투자를 해서 묵직하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PSK도 4만 2천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은 그때 좀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여유롭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월덱스를 좀 매수를 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월덱스 이 회사 자체가 반도체 팔 때 공정 중에서 좀 해당이 되는 이제 식각 공정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각이에요 여러분들 자 식각 공정에 쓰이는 소모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뭐 한번 사면은 뭐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월덱스에 납품하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에서 6개월마다 이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소모품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아예 기계를 못 써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굉장히 메리트 적인 부분이 있고 실리콘 그 다음에 뭐 쿼츠 그 다음에 알루미나 세 종류의 품목에서 각각 애청 공정 소모품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램의 공정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더블 패터닝이랑 뭐 쿼터러블 패너링으로 갈수록 이제 식각 공정 스텝 수 증가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램 가격이 3분기 때도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좀 월덱스도 디램이랑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D 랜드의 적층 수가 높아지면서 저단수 대비 고단수의 같은 경우에는 식각의 강도를 높여야 되고 이 싱글 스테이킹에서 뭐 더블 스테이킹 공정 방식 변화에 따라서 스텝 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소모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재무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 했을 때 작년 대비 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매년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순이익도 4분기 때 적자였다가 1분기 때 큰 흑자로 돌아가고 2분기 때도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OA RO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퍼 자체도 지금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눌림목에서 좀 단기적으로 붙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매집을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1분기 적자였다가 큰 폭으로 들어가는 이런 종목을 매집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덱스 같은 거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VIP방에서 매집을 하는 거는 영상에서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절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종목이 노출이 될까 봐 스크린샷을 찍어 가지고 좀 재무를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무 이거 똑같은 거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그거 매집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OCI 라든지 매집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 좀 하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월덱스를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VIP방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 이래서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을 3만 1,600원에 찍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서 좀 2만 5천원 라인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하고 쌍바닥보다도 3중 바닥이 훨씬 더 잘 가는 부분은 있어요 쌍바닥에서 지금 뭐 2만 8천원까지도 갈 수 있고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3만 1천원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스트레이트로 갈 수도 있지만 3중 바닥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2만 5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게 3중 바닥으로 가는 그림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닥을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다지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2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좀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디 이상한 잡주 같은 거에 좀 물리실 바에는 원전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수익적인 부분 2만 5천원 뭐 목표가 까지도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두산중공업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진파워 라든지 그리고 에너토크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심지어는 보성파워텍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일진파워 에너토크 두산중공업이 가는데 보성파워텍이 이 날이죠 27일 날 안 갔어요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안 가는 거 이거 너무 수상하다 여러분들 매수를 좀 해 보시라고 27일 날 일진파워 상승이 나왔죠 일진파워에요 그리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자 27일 날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보성파워텍이 27일 날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뭐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섹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섹터에 안 간 종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골라서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VIP방에서는 맨날맨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쉼없이 맨날 아침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맨날맨날 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뭐 종목 공부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침마다 무조건 해요 저희는 뭐 뉴스 기사랑 같이 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종목 공부 자 이준석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해드리는 부분 그리고 뭐 윤석열 관련주 그 다음에 면세점 뭐 어떤 것들 봐야 되는지 자 이렇게 뭐 종목 공부라고 딱 검색을 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맨날 맨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왜 봐야 되는지 뭐 땜씨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영어를 잘하겠다 라고 하면은 단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알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서 주식하실 때 남들보다 진짜로 남들은 마치 주식할 때 막 걸음마 이렇게 막 걸어가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재택이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차별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월달 들어서 굉장히 뭐 계좌 작살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시장 제대로 파업도 못하고 5월달 굉장히 뭐 개별주라든지 섹터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6월달 그리고 7월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잡아서 찾아서 골라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VIP방에서는 따로 좀 언급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같이 좀 이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뭐 지금 당장에 뭐 회비가 회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자 비싼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싸다라고 해서 다른데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보다 좀 싸다라고 해서 어 실력이 없고 대충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시왕 써드리는 부분 자 뭐 시왕 전 대충 안 써드려요 시왕에 대해서 아침마다 장 마감할 때마다 좀 이렇게 써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인증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목요일 거 목요일 마감 시왕을 좀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이렇게 장 마감을 하고 우리는 진짜 디테일하게 정말 많이 써 써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도 다음날 뭐 다음주에 잡을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아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한달이 됐건 두달이 됐건 좀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같이 좀 즐겁게 좀 재밌게 좀 스윙 나시면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시면은 25,000원에서 매수를 하고 또 한번 3중 바닥을 나올 수 있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밑으로 빠졌을 때 세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